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도 싸웁니다. 풀어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생각하는 방향이나 자신들의 소신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도 싸움은 일어날 수 있죠. 그런데 사랑이 아니라 권력을 중심으로 만난 관계라면 이런 싸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20년을 보스로 모셔왔던, 그래서 이번 면담에도 80분 내내 반말했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진짜 싸우는 겁니다. 같은 평길이 얘들 왜 쇼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. 진짜 싸우는 건 맞고요.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는 한동훈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감히 형수를 나오라 말아 하고 있느냐. 굉장히 불쾌했기 때문에 공식 사진에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. 한동훈과 그저 제로 콜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추경어를 불러다가 밥을 먹였답니다. 구체적으로 추경어가 만나긴 했고 밥은 여기 나와서 여의도에서 따로 먹었다 얘기했다고 하지만 아니 원내대표를 왜 만났느냐. 그 이유가 오늘 밝혀졌습니다.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. 공개적으로 압박을 넣는데 뜬금없이 당내 추경어가 이거는 원내에서 논의할 사항이다. 라고 치받은 겁니다. 한동훈,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당대표를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열받는 일인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. 두 개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한동훈. 여당대표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. 그저 대통령에 가서 손 비비고 90도 인사할 때가 좋았죠. 이렇게 힘없는 한동훈. 오늘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신의 한 수, 신의식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했답니다. 한동훈 물러나라 하는데 대머리, 뽕브라 뭐 이런 험한 단어들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한동훈 좀 지켜보고 그래도 구박할 거 있을 때 맞아도 구박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봐줘야 되나 갈등하는 중입니다.